베이징, 텐진, 허베이 3곳이 1년 전 대기오염 관리 행동 계획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텐진시는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장려금을 주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기업이 대기오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텐진시 대기오염 방지 및 정비 네트워크와 관리 플랫폼에서는 500여 명의 감독원이 쓰레기 소각과 쓰레기 투기 장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폐기 가스 배출까지 감독하고 있습니다. 감독원들은 전시 대기오염 상황을 감독하고 플랫폼에 피드백합니다. 문제의 장소나 장면을 수시로 촬영하고 플랫폼으로 전송합니다. 환경보호국 국장의 휴대전화로는 90곳의 석탄연료 기업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텐진시는 지난해부터 703개의 불법 기업을 폐쇄했습니다. 텐진시의 제2차 산업은 GDP의 50%를 차지합니다. 배출량 감소 압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진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이산화, 유황 등 4가지 주요 오염물 배출비용 징수 표준을 대폭 늘림으로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압박했습니다. 텐진시는 최고 폐기가스 배출비용을 9.5배로 올리고 표준치를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눠 요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화력발전 기업을 예로 들면 정비 효과가 좋을수록 수천만 위안의 자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지난 9월 텐진시의 9개 대형 전기공장이 동기 대비 이산화 유황 배출량을 41.6% 감소하고 산화 질소 배출량은 72.5% 줄였습니다. 텐진시 배출량 감소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폐기가스 배출량을 줄이자 공기 품질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폐기г 폐기 감사합니다.